오는 4월 풍치수련 대동강반에 자리 잡고 있는 5월 1일 경기장에서는 평년계단이 진행하는 새로운 흉수기 대형 환상요술공인이 송황리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진행할 요술 무대에서는 비행기와 대형 보수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가 하면 코끼라 같은 동물들이 심비경 속에 진화하기도 하며 무증격 공간에서처럼 여우사가 또 다니는 종목 등이 환상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루란 이 무대를 통하여 관중들은 지난주기 한두 개 나라에서 진행되던 대형 환상요술이 전례와 달리 여러 공연 종목들을 하나로 결부시켜 새롭게 형상한 법북한 양상의 일적 법북도를 보기